소개팅부터 이별까지 자료구조로 연애를 설명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커피 한 잔 하면서 IT의 언어로 복잡한 연애사를 풀어볼게요. 자료구조란 컴퓨터가 정모를 덕리하고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연애랑도 생각보다 비슷합니다. 오늘은 딱 자료구조에서도 세 가지 구조. 배열, 연결 리스트, 그리고 트리를 이야기해볼게요. 배열 array, 전남친 순서 보존형, 민수, 철수, 현수, 구남친 리스트가 순서대로 저장되는 구조, 그게 배열입니다. 순서, 철저히 지켜야 해요. 첫 연애, 두 번째 연애, 세 번째 연애, 시간 순서대로 저장되죠. 근데 문제는요, 추억 하나 지우려다 멘탈까지 삭제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열은 크기가 고정돼 있어요. 이번 연애가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하고 딱 맞춰놨는데 갑자기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면요, 저장 공간 부족, 오류 뜹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크게 잡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죠. 연애의 초반은 항상 질서정연하고 계획적인 것 같지만 막상 끝나고 나면 정리하는 게 더 어려운 법입니다. 연결 리스트, 순한 순간 업데이트용 연애, 연결 리스트는 배열과 달라요. 정해진 크기도 없고, 새로운 노드가 생기면 어디든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어요. 철수, 민수, 현수랑 썸 타다가 아니다 싶으면 철수 노드만 싹 잘라버리고, 민수에서 바로 현수로 연결. 매우 유연하죠. 세 인연이 갑자기 등장해도 중간에 쏙 끼워넣기 가능. 하지만 문제도 있어요. 끊어진 인연을 다시 찾으려면 처음부터 하나하나 따라가야 해요. 망한 썸은 어떻게 살리는 거죠? 생각보다 복잡하고 번거로워집니다. 연결 리스트처럼 흐르는 연애는 순간의 감정에 따라 쉽게 이어지고 끊기지만 그만큼 깊은 관계를 되찾는 건 어려운 법이죠. 트리, 트리. 연애족보형 인간관계. 연애가 조금만 복잡해지면 관계는 트리 구조로 진화합니다. 첫사랑이라는 루트 노드 뿌리에서 시작해서 초기팀으로 가지를 뻗고 그 친구의 친구로 또 가지를 뻗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연애족보가 거대한 트리처럼 뻗어나가요. 문제는 전남친이 내 친구의 친구였다. 아니면 현남친의 과거 썸이 내 지인? 관리가 꼬이면 부모 노드부터 통째로 잘라야 할 때도 있어요. 한 사람과 이별했을 뿐인데 그 사람을 통해 연결된 인간관계까지 통째로 끊어야 하는 한 번의 이별이 트리 전체를 흔드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이 사람 만나도 되나? 혹시 아는 사람 아니야?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됩니다. 인연이 트리처럼 뻗어나가는 만큼 한 번 잘못 가지치게 하면 생각보다 큰 파장이 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가볍게 만날 수 있지만 그 뒤에 연결된 인연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자료구조 어렵다고요? 연애처럼 생각하면 훨씬 친숙하죠. 처음은 배열처럼 질서정연하게 때로는 연결 리스트처럼 유연하게 그러다 보면 트리처럼 얽혀가는 것 우리의 연애도 결국 자료를 저장하고 연결하고 가지치게 하는 과정이에요. 자료구를 통해 본 연애사 어떠신가요? 정리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좀 바깝게 다가오지 않나요? 연애가 코딩보다 쉬웠으면 좋겠네요. 아, 그 전에 만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요? 미안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연애보다 쉬운 IT 이야기로 찾아올게요.